서류가 한문항이잖아요 이 한문항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500자에서 2000자 4배로 그냥 뭘 자유롭게 쓰래요 그냥 주제도 형식도 없습니다 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뭐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일단 사과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고민을 많은 지원자분들께 던진 것 같아요 저희가 설문항목 채용에 대한 문항들을 굉장히 많이 넣으려고도 고민해봤고 작게 넣으려고도 혹은 가이드를 드리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리 방향하고 가장 맞는 건 이거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진솔한 자기의 이야기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재상을 말씀드리면 나는 그 인재상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자기 설명을 어떻게 쓰세요 라고 가이드를 드리면 딱 그렇게만 쓰세요 그런데 이런 자유 형식을 드리는 이유는 본인의 이야기 이 업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거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본인이 어떤 살아온 환경이나 혹은 본인의 배경상에서 어떤 주어진 압박이나 다른 어떤 가이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거에 왜 적합하고 이걸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꼼꼼하게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즉흥적으로 든 생각입니다 승문이 너무 되고 싶어 가지고 자기가 남몰래 일기장에다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자기 일기를 어느 날 그냥 썼던 그 진솔함을 그냥 거기다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일기로 써도 되고 시로 써도 되고 네 자유 형식이기 때문에 시조로 써도 되고 500자에서 2000자 2000자짜리 시는 좀 깁니다만 500자 이상이 되는 시를 창작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 내용을 더 중요시하겠지만 상관없고요 일기를 제출하셔도 2000자 이내만 되시면 10년 동안 써오신 일기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심사하는 데 너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들만 따서 적으신다면 저희는 그런 양식 형식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서류 저장에서 좀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점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꿀팁을 좀 말씀해달라는 의미인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만 일단 뭐 처음에 저희가 제약 조건으로 그러니까 지원의 제한 조건으로 걸었던 것들이 있어요 영어에 대한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항공사 자체가 글로벌 항공사를 꿈꾸고 또 해외 노선을 더 주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글로벌 공용어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점을 명확하게 두겠다 그것은 한 가지 명확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2외국어 저희가 아무래도 동북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쪽에 취향하는 순서가 가장 우선일 거기 때문에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제2외국어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에 영향이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외에도 사실 저희가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대 조건을 넣지는 않았지만 안전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 자격증 이런 것들도 분명히 변별력에는 변별력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격투기 이런 거 단증 이런 거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? 왜 안 될까? 근데 그거를 특별하게 우대합니다라고 저희가 제공요건에 명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본인을 내세울 수 있고 또 본인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어떤 노력의 결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서류전형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1대1 묘한상인지 1대단인지 그룹4인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화와 기업의 컬처에 잘 흡수되고 그것을 동승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